자 우리기술부위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이터자 안교수입니다. 자 오후 7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기술부위원 주주 여러분들 지금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기술의 주가 상승 동력은 끝난 것일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절대 그러하지 않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최소한 못해도요. 최소한 못해도 강남에 있는 빌딩 안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정확히 올해 올해 내에 여러분들은 적어도 지방에 있는 지방에 있는 3층짜리 건물 하나는 여러분들 소유할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면 타짜 안교수 많은 힘이 되고요. 자 일단은 왜 지방에 있는 건물 하나 올릴 수 있는가 이야기를 좀 해드릴텐데 여러분들 혹시나 이 부분 한번 우리 같이 볼텐데 주가 상승 올해 가장 좋았던 적이 언제입니까? 130만주 130만주의 물량이 들어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고봉에서 이 사모펀드가 팔고 나갔죠. 그죠? 그리고 기타법인도 역시나 팔고 나갔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이 어마어마한 1억만주의 수급을 끌어올리면서 실제로 수급을 유입시키고 그리고 최고봉에서 팔았던 정말 어마어마한 이 지분 투자를 내놓은 그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건데 그죠? 자 그들은 과거에도 이때도 그리고 전 과거에서도 결국은 어마어마한 몇백 프로의 수익을 내고 나서 우리 기술의 지분 투자라고 나서 수익을 내고 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그들이 추가적으로 언제 지분 매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일정과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그들이 지금 상장 기업에 투자해 놔서 자금을 회수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최근에 그들 엄청난 강력한 그들이 하이트론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자금을 회수한다고 했죠. 결국은 몇배 올랐습니까? 다섯배 올랐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 다섯배 오를 수 있는 종목 우리 기술의 투자에는 어마어마한 그들 누구인가 면밀히 말씀드리고 할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끊으시면 아마 여러분들 평생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우리 다른 거 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3,320원과 3,300원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 20원 차이로 아 너무 아쉬워요 세력들은요 3,300원가요? 3,320원 중에서요 이 20원 못 먹은 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크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위로 뛰어서 시작 안 한 거예요. 이 위로 뛰어서 시작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매물이 안 나오죠. 근데 이 부분을 뚫고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물량들을 소화해서 전부 개인들 것만 모아간 거예요. 잘 봐요. 거래에 있는 거래를 수발하는 상승과 거래를 없는 부분은 허수에요. 그러면서 쫙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지금도 역시나 거래 그죠? 항상 조정 과정에서는 거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매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 2,200원대 와 있는데 3,300원이면 대략적으로 한 30, 뭐 6, 7% 되는데 이 정도의 고가? 이걸 못 파는 세력이 어디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물량을 많이 매집하지 못한 그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량을 어떻게 한다? 최대한 기간을 가지고 끌어모은 상태가 돼야 나중에 팡 해서 그 위에 올라갔을 때 내 평가액은 3,300원 갔을 때에 대한 평가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가 된다? 6,000원, 7,000원 가는 데에 평가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투자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다 좋은데 저는 씨드머니가 없어요. 현금 보유가 별로 없어요. 소액밖에 없어요. 라는 분들 있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5배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일 거니까요. 왜? 어마어마한 이들이 지금 아직 우리 기술에는 지분 투자를 해놔서 아직 회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월봉으로 봤을 때 3,895원이라는 주가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왜? 지금에 대한 이 거래량을 설명할 수 있는 때가 언제가 있습니까? 이때 이 화려한 상승에서도 3,895원, 500원짜리가 여기까지 갔을 때도 어때요? 원전 이슈 하나로 올랐다구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래량이라고 하지만 지금에 대한 거래량이 있어요? 이때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가면서 매물 소화 나중에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쥐타짱해서 분명 그렇게 말했었지.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어떤 정말 센 사람인가? 한번 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렸을 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렸을 때 대략적으로 3배 정도 주가 상승 보이지 않았습니까? 3배 정도 주가 상승 보일 때 이때 이때 어떤 사업부를 가지고 움직였죠? 원자력 사업부를 가지고 움직였어요. 오늘의 주제는 원자력 사업부입니다.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 기술이 보유한 사업부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맞아요. 철도 현대로템과의 철도 사업부가 있고요. 현대로템과의 무슨 사업부가 있죠? 방산 사업부 램플렉 타이어 공급한다는 이슈로도 주가가 올랐었죠. 스마트팜 사업부 안정적으로 농업을 한다. 영리한 용업 맥도날드와 공급 계약했었죠. 방산 사업부 현대로템과 알짜 사업부 있지만 오늘 정말 센 세력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센 세력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 한 방에 들어올리면서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했다가 전부 다 전량 판 그들 그들이 누구인가를 보고 그들이 언제부터 주식을 팔 거고 그들이 지금 다른 상장 기업에 투자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종목까지도 말씀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소통입니다. 자 우리 기술 제가 여러분들께 일단 전자공시 사항을 슬쩍 한번 들어가서 빠른 속도로 보여드리고 제가 이 부분에서 분명 그들이 활동을 할 겁니다. 라고 해서 영상을 제작했었습니다. 그때 영상 가볍게 볼 거예요. 요 부분 121선 깰 수 없어요. 항상 이 부분 오면 그들은 미친듯이 매수를 하는데 여러분들 시드머니 없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가 조정을 보면서 끝난 건가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삼성전자가 지금 추풍낙엽처럼 빠지고 시장이 지금 안 좋은 시장인데 그죠?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12월 5일자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전환사체를 발행했습니다. 전환사체는 뭐냐면 우리 기술의 어마어마한 알짜 사업부를 보고 투자하는 세력이에요. 주식으로 전환하는데 결국 뭐냐면 주식이 올라야만 팔 수 있는 이들이에요. 이자도 받지 아니하는 0%짜리 이자율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1349원짜리가 들어와 있어요. 쭉 보게 되면 몇 명이 투자하는가 보게 되면 두 명이 투자하죠. 이게 뭡니까? 사모 펀드 개인사자를 쓰죠. 나 즉 너 10명 이하의 사람만 투자하는 건데 두 명이 들어와 있어요. 100억을요. 100억 있어둡니까? 몇천억 있는 사람이 투자한 거죠. 어떤 사업부를 보면서 투자합니까? 원자력 발전세어 감시제어센템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 거 두 명이 투자한 거예요. 원자력 사업부 하나만 보고요. 근데 이들이 주식을 팔 수 있는 것은 12월 7일이란 겁니다. 12월 7일 올해 12월 7일 2028년도까지 팔기만 하면 돼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이들의 시나리오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라고 한다면 백문의 불혈견이에요. 이 500만주가 500만주가 전환되는 정확한 시즌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주가 급등 나올 겁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부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주가 올라갈 텐데 여러분들 모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집중하십시오. 자 제가 지금 세력주 연구소 채널을 통해서 석 달 전에 석 달 전에 이게 언제입니까? 7월 2일자 2035원일 때 이제 기회입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렸던 분인데 영상 끊지 마시고 딱 1분만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외곽지에 있는 빌딩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필수고요. 한 3, 400개 구독과 좋아요 박히는지 볼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드릴 겁니다. 다섯 배 가는 종목 자 보도록 할게요. 2, 770원까지 주가 오를 때 이 부분에 수익을 향유하시다가 지금 손실권으로 바뀌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오늘 이제 하락사유가 또 등장을 했죠. 자 이 기사화된 형태를 보면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술 추가 상장 그렇죠? 이게 컴퓨터블 본드라고 하는 거잖아요. 1,560원에 60만주를 추가 상장한다. 이게 언제죠? 이제 7월 5일이면 이 날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봤을 때 7월 5일에 상장되게 되면 하나, 둘 그렇죠? 이 거래일 전부터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에 대한 주가 조정을 따졌을 때 사실 당사에 대한 주가만 빠졌나요? 아니면 이 시장의 전반적인 지수가 2% 정도 빠지는 것과 어느 정도 유관성이 있나요? 유관성이 있잖아요. 오늘 보게 되면 자 시장의 상황이 안 좋음에도 빠진 것도 유관성이 있다.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해드리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죠. 이 부분 자 여기서 집중하십시오. 분명히 이들 바로 직전에 엄턱난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서 팔 겁니다. 라고 해서 미리 예견했던 부분입니다. 3개월 전에 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주 줄일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블럭딜 방식으로 해서 전량 소화되는 날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뭡니까? 이 부분이 전환사체라는 부분이 7월 5일자에 500만주 전량 소화되는 날짜가 있다. 그죠? 지금 앞서서 보여드렸던 바로 직전에 이 부분에 전부 다 팔고 나갔죠. 500원, 600원짜리를 팔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12월 7일 올해부터 전환되는 이 물량 이들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충분히 매집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팔 수 없는 게 바로 컴포터블 본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라이브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해드렸죠? 그쵸? 자 분명히 이 우리 기술 우리 기술에 투자해 놓은 어떤 이들 어마어마한 몇천억을 다루는 이들이 하이트론이라는 종목이라는 상장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자금 회수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이 부분 잠깐 보고요. 여러분들 이 뒤를 잇는 종목 보내드릴게요. 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 하이트론을 이 당시 9월 5일자에 라이브를 진행했었어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올랐죠? 오늘 뒤를 이율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안기였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월 5일 9월 5일 목요일 아 목요일입니다. 오후 7시 5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종목을 여러분들께 하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하이트론 이라는 종목인데요. 하이트론 이라는 종목인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회사가 있는데 엄청난 세력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에 있거나 여러분들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만 너무 큰 금액을 투자하시는 분들 말고요. 자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906건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906원이요. 자 만약에 장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 시세에 참여하지 마시고요. 이 장때 이 거래량 터졌죠. 자 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무조건 무조건이라는 좀 표현을 해볼게요. 무조건 매수로 한번 대응해 봅시다. 자 최소 못해 자 일단 이때 하이트롬 무조건 매수로 대응해 봅시다. 라고 해서 라이브를 통해서 선물 드렸죠. 실제로 그 다음부터 이 거래를 있다가 점 점 점 점 점 점 점 가버렸죠. 자 다시 한번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히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 기술에 투자해 놓은 전환사체의 세력들 몇천억을 가진 그들이 지금 지금 2주일 단위로 주식을 전환시키고 있어요. 사체를요. 자 감히 의견해 드리겠습니다. 500% 상승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더 지금 이 부분에서 매집 구간인데 500% 이상 주가가 폭등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전달해 드릴까 엄청난 자금이 지금 투자된 거예요. 지금 100억이 아닌 상장기업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해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릴 거라고요. 자 이 부분은 010 여러분들 외곽지에 있는 빌딩 하나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현금 보유가 잘 안되신 분이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씨드머니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저 개인 모릅니다. 010-4822-8706 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우리 우리라고 해서 두 글짝 정확히 보내주시고요. 스팸문자가 자주 걸린다고 합니다. 자 주변에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대신 우리라고 해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게 이번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술 어차피 12월 7일부터 팔 수 있는 그들인데 과정과정 이 121선이라는 가격 어떻죠? 웃으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와봐라 나도 지분 모아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세력들은 지금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에요. 근데 지금 모아가도 모아가도 항상 오를 때 쫓아간다. 그런 거래를 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지금 우리 기술 외에 손실을 내시는 종목들이 많으시진 않으신지요. 그 손실 많은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중의 덜어놓음도 필요해요. 왜? 시장 빠졌을 때 우리 기술처럼 힘있게 딱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종목들 분명히 보유하실 거라고 봐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한번 해야 됩니다. 이번에 왜? 산부통원 이런 것들처럼 시장 오를 때는 안 올라 빠질 땐 더 빠져 이런 종목들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시죠? 지금 시장의 조정기에 분명히 우리 실적 시즌이에요. 지금 실적 시즌 돌입했습니다. 슬슬 잘라낼 거 잘라내면서 알짜 기업들로 옮겨갈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현금 보유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이트론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010-4822-8706 우리라고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자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라이브를 진행할 거니까 라이브 가능하신 분들은 라이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알짜 종목들도 꽤나 많이 소개시켜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 주식타짜 2기 열정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원한다라고 해서 제가 일단 만들어봤습니다. 만들어봤습니다. 자 요번 보시게 되면 텔레그림방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차트도 올려드리고 시장에서 기관이 어떤 걸 사는가라는 거 여기는 리딩방이 아니에요. 시장의 산업군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께 아 이런 종목 한번 투자해보자 저런 종목 투자해보자 라고 하죠. 자 여기 있는 수익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실제 수익입니다. 실제 수익입니다. 자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도 손실을 내지 않은 투자자 그런 투자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5%든 6%든 10%든 수익만 내는 사람들만 많았으면 좋겠다. 저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요. 1000억 운용을 했었습니다. 낼몰에 60입니다. 인생의 선배님들. 자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제가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구독 좋아요 버튼 분명히 눌러주시고요. 자 어차피 저는 장기적인 목표가와 단기적인 목표가도 정확히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니 나는 단기 투자하러 들어갔다. 손실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장기 투자로 들어갔다. 그러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씨드머니를 마련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왜? 저는 이게 가장 뿌듯하거든요. 자 천만원을 가지고요. 1억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압니까? 물론 맞아요. 종목을 잘 고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장의 사이클 아직 AI 시장의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전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갔을 때도 어땠어요? 체코 갔을 때 원전만 보고 왔나요? 철도 보고 왔죠? 방산도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 폴란드 트리키 계속 남아있어요. 우리 MMIS 기술이란 게 뭡니까? 원전 터지지 않게 방지하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큰 부자 되실 수 있습니다. 010-4822-8706으로 우리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분명히 나중에 땅을 치고 우회하십니다. 500% 오를 가능성이 가장 큰 하이트론의 뒤를 이을 가능성이 가장 큰 종목입니다.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서서 수익률 보여드렸죠. 좋아 보이는 종목 장중에 분명 제시해드리도록 할게요. 라이브 링크 주소도 보내드릴 거니까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들 5년이에요. 5년 전환사체 투자기간이 이제 어떤 시나리오로 끌어올린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분들 전화번호는 알아야 뭘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세미나든 좋은 종목이 있든 그렇죠? 이렇게 추가 매수해서 끌어올린다면 다 파는 겁니다. 자 미리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자 내일 라이브 금요일인데 같이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타법인은 꾸준히 지금 다시 순매수 이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연기금의 매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없는 조정은 뭐라고 했어요? 허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